여기서 자다가 어르신 먹었고 어우 힘들어 야 흙이다 흙이 이제 더럽다 이리와 사 어 매일거질 어? 매일거질 어디? 나 이거 먹고싶다 너무 추워 방향을 이리와 가봐 중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치 그렇게 하네 무릎을 구부리고 뒤로 그렇지 오야야야 뒤로 했네 어 어 둘 아 아 이렇게 타는 것도 있잖아? 응 그거는 로켓이야? 아이언맨이야? 응 아 아 간다 아 아 아 아 나중에 스키장 가면 할 수 있겠지? 응 어 다리가 좀 뒤로 가 그렇지 무릎 딱 숙이고 그렇지 아빠를 딱 쳐다봐 그렇지 그 자세에서 이제 여기 눈 눈 지나갈 때 점프 딱 하는 거야 알았지 시작 빠르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힘들어 안 내려? 야 아빠가 하 힘들다 하 하 하나도 카메라 보고 부위 한번 해 으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